펜트코멸 아따 아아 아아 아 내리막길이 제일 좋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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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영화에 한 장면 같지 않냐?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나올 것 같은 장면이었어 방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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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빅 브리클 비프 버거 맥플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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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트 애들 학교 끝났나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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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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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내가 정말 다른데 연결 짤리버거 으 정보야만 더 볼게요 보기는 좀 바람 잘 바람 불어도 그냥 저쪽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종료 초기 초 으 에어 유경을 기억냐 낚시 연해가 해라 뭐 못 잡았어요 진짜 여기 진짜 좋아요 좋는데 아 왜 왜 왜 왜 막 있어요 아 진짜요 왜 나 안 잡혀요 어 으 으 좀 더 멀리 나와 좀 더 멀리 나와 다오 끊겼어 짐이가 여기 이렇게 지켰어 아 가보자 이 요인 그리다 몇 번 여러분 던져 보고 있어요 이 소리 때문에 온데 애들이 야 아니요 아직 4 으 으 캐스팅 장신을 캐서 나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어 으 홍살도 안보여 지천방 소리를 내는 것 뿐이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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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으 으 으 어디에요 거기에 오 으 뭐 하는거 나 시였어 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그 잡았어 아 해초 잡았어 허가 형을 잡았다 아 고요하다 이 뭘 적어요 해초 으 으 으 으 으 교회 좀 더 깊지 않나 뭐 본거 같은디 으 보러 못한게 아니에요 하자 우리 이제 아예 안 잡힌다 이렇게 우리 아 철수 철수 그래서 의자 스틱 요 뭐에 가도 으 으 으 으 으 스테이크 지 없어서 왜 안냐 우리 아 예 악기 를 캐스팅 있어 그래 우리 캐스팅 전문가다 이제 의자 잡는 것은 다대에 줄일 것 까지 없잖아 아 여기 말은 잘 잡히는 것을 하자 으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예 나 먹어 그 왜 골뱅이 손 안하고 5번 같은거 탈츠 저기 뭐 그럼요 뭐 뭐 2번 2번으로 그래 5 1도 좀 사고 그 번역이 안팔 거에요 아 왜 안 배양도 사야 돼 밤이 없으면 선행 계란 법을 해서 번역했거든 아 뭐 뭐 오이 왜요? 소맹이래 그치? 이 중 아래에 큐컴버 오이 하나면 되겠죠? 오이가 영어로 뭐야 남자? 큐컴버 야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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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당근 오이 양파 당근 오이 소맹, 메인 소맹이 필요해 우리 고기도 야 뭔가 소고기랑 소맹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지 않냐?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럴까? 햇반은 보니까 아 해방 없어 그러다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제 흡사 하자 어 그런거 같아요 그럼 뭐 소화 분야 없어요 이거 할까 네 부품이 많아 그 어 빈 면이 비빔면 소스를 넣을 코 할 건 거죠 이건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면 이면 처리에 그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 있지 않냐 아세요 좀 그려봐 아 아 그 안전 간장 있어 으 으 으 어 예 그 하원들 것 모어 둥 12개 32개의 수정 어 4가 뭐라고 뭐 뭐 봤어 주기 뭐야 그게 아 나 좀 더 좀 먹으면 되게 좋아 좋아 남자 책임에 섭모라 장나 장발 진짜 약이 있는데 거기서 싸 먹으라야 어깨 없어보이는데? 야, 깨 없어? 깨 없는거야? 어깨! 어깨! 복수전 하려고요 나는 바로 음식 준비하기 밥을 해놔야 하는지 않겠어?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런거 같은데? 아까 세번째 스팟으로 낚시하러 이동했다고 했잖아 또가 많아 여기서 주방을 바라봐 어! 거기 너가 그 있는 그림이 뭐야? 왜? 야! 먹어? 나 엉덩이가 너무 아파 얘 우리도 어디야? 뽐보야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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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 운침운침 없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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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을 시작했어요 옛날에 밥하는거 엄마한테 전화해서 많은것 같은데? 많은것 같다고? 어느정도 쌀템 물을 놔둬야 한다고 하더만요 한밥이 맛있지 저런 날씨가 한거지 그지? 다음에 갈거야 형들이랑 가자 가겠습니다 아 두 달 뒤 아 딱 피신데 bc 에 비치고 있습니다 경고 하십시오 예 으 주여 의 더욱 킴 배치 2층 쓴 너야겠다 절구 채 있죠 으 아 때 썼다 하기로 봐주시면 안되대 했다가 설거지 란다 으 으 으 으 으 그렇죠 어디 어떻게 썰까 어떻게 썰면 더 맛있겠다 지어 으 어 아 아 아 이건 돼 뭐 뭐 3명씩 하면 씨를 타고 이렇게 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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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자 여서 어떻게 쓸 크게 먹을 수 있어 매울 텐데 아 아 그러면은 아 아니요 으 아 안 된 것 같은데 뭐지 3시간 뭐 밧데리 없는데 뒷쪽 카메라 밧데리 앞에 카메라도 한번 숙소에서 볼까요 양파는 조금만 덜어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크게 잘 썼는데 양파만 양보하게 연결해야지 알아? 봤지? 야 아 너는 오이를 어떻게 써 으아 으아 하하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웃고 오셔 뭐 약 이에요 l 아 그럼요 자 소 10강 나 여긴 어디야 뭐 우리 압 아 아 아 꼭 취라 태양 아 아 아 하고의 비빔면리 드리지요. 이제 뭐하냐 우리? 뭐 나한테 있으면 저희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. 투자하는데 오히려 왜이렇게 써? 방에 골초리였어. 새로운 미제일이 필요한거야. 밥 된거야? 우와 집니다! 예? 빨리 요리키고 밥은 다 됐거든? 아 밥 다 됐어요 어때요? 밥 밥 내 밥 열혈아 쩝찍! 지은 밥이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집이야 불 장난 없지. 킵니다 그러면? 잘 몰라. 언제 들을지 잘 모른다고? 그러니까 이게 언제 누절 사였어야 되는데 이거를? 치킨 누절 치킨 누절 짜리 불거야 딱히 이제 뭐 거의 거의 뭐 재료로 어때요? 이게 제가 형 이거 하셔야 돼요. 맨 마지막에 하면 돼서 떡볶이 형 마법이 소수가 여기 있는데 뭐가 우승이에요? 정거 정거 계란고 그냥 고기는 다 좋아해요 야 나의 내 내가 내가 미미를 보지 뭐냐 간해가지고 할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란 형들이 열심히 해 볼게 안그러나 맛있어 저 비영수 시작떡 다 먹은 근데 튀김은 빨리 시작해야 되요 형아 내가 고기업 안 돼요 어 또 보이시야 심 될 것 같아요 뭐 뭐 뭐 없어 고베이 쏘며 안갔어요 아 그 생각을 못했죠 아주 매콤하고 색 한번 먹어볼까 아 이게 으 맛있어 음 좋아 야 음식은 데코레 스틱 대가요 모아 내 매료가 뭐야 이 튀김 으 근데 그 꼭 도와이 대장은 내 고아 아 아 아 아 아기 넣었습니다 자 도와며 정보가 정보가 쌀을 샀어요 쌀을 샀어? 쌀 샀어. 쌀을 샀어. 더워져야 돼. 아니. 밥 너무 많은데? 떡볶이 미쳤어요. 와우. 와우. 요리해보니까 어때? 심지어. 심지어. 떡볶이 국물. 야, 이거 다 먹고 나면 이 밑에 옵니다. 남주의 형상. 아름다운. 태용이가 진짜 엄청 안돼. 야. 엄청 안돼. 야. 당신은 혹시 알이? 괜찮아. 이거. 이거. 저기 그 손님. 난 솔직히 골뱅이 이거 책이 멋진다. 배고파요. 알겠어요. 아니요. 전국이 표 소면인데. 나 어디 앉아. 어, 이번에 내가. 내가 어디 앉아. 아, 마지막 파입니다. 여러분들. 너무 해야지. 너무 해야지. 너무 해야지. 눈물 안 돼? 눈물 안 돼? 눈물 안 돼. 양파 진짜 매우니까 조심하세요. 제가 간장게랑 까먹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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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계란. 계란. 두석하고. 어, 매우 애울텐데요.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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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가. 간장게랑 까라자. 자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 저만 안에 참기름은. 아, 참기름 정말 짱인 것 같아요. 참, Scout. 고개 도 먹었더라고요. 팥. 복술리지 않는다고. 오늘 하루하리 갈려야 돼. 요리 안한 애들끼리 해서 살거리 너무 잘 먹었다 이걸 보시는 해외여행 한국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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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도 좋아할까요 이건 나는 진짜 알죠 어렸을 때 할머니가 엄청 많이 해줘가지고 나도 나갈게 엄마가 엄마가 아침하기 귀찮을 때 다 맛있게 해주시고 저를 먹는 거 다 보십시오 엄마 안나 달려구요 어디갔는데 연구원 지네 커버 밥먹는게 근데 진형 커버한게 되게 마음이 짜러져서 그 노래 들을 때 월요루 말만아서 물이 좀 흔한 연습생 크리스마스 렛츠 크리스마스 I can't give it away 네 궁금해요 today 행복하게 하는 짓 낮은 일에서 위탈 없다 해 덥지 멈춰 기다리기 싫어 멈춰서 고른 하지마 기다리겠지만 Oh my 왜 이렇게 가슴이 너 주지 못해 그려야 할게 Oh my You run me right 잡아 땡 글렀어 넌 땡 L-POP 야 이걸 더 준거 게임으로 마무리한다 오케이 마무리다 가자 지금 찍어 아 한번 하게 할래 우리 회식할 때 한번 쏘기 날 썼다라 얼마나 만지지 아 아 맛있게 아무튼은 아직 포리지 내가 사랑하고 싶어 너 한 번이라도 됐지 인마 못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왜 보고 두 번쏟니다 회식 두 번쏟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오 아 재작 아 아직 아 지금 지금 엄청Golden 야 천국이 되지 않아서 아 이런 거야 진짜 왜들 아 이리야 또 너도 난 뭐 무섭네 ah 파스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우리 것 같다 아 아 아 아 그 College 지금 이 자 잘 맞긴 한데 이걸로 못맞아 이게 아주 좋건데 왜 설명서 읽었어 플러스터로 플러스터로 하나도 없어있어 여덟당 여덟당 뭔 색이요? 마크 야 옐로우 어때 오랫동안 오랫동안 세븐 섹시해 한 번 더 받았어요 한 잔 먹어 너가 돌린 다음 다시 돌렸잖아 죠 Studio 으 America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не Fal 따라라라 몰래되었어요 누구신 Gibson 3 아 살짝 9 1시여 fiscal 꼽고 까 번 테두리어 으 으 으 아 으 아 아 그 5 cb 좀 지금 뭐야 했을 거 아니야 자리 왜 일을 그니까 뭐 아 아 네 아이제 4 근거 막 팀원 뇌 회식 한 번의 대결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식 그 아 bl size 이제 포껍 돌아와거든요 뭐 그렇게 까로 퍽 들어가줘 와 Links 와 으 으 으 清 으 으 근데 플러스로 가볼 수 있어 지금 Adventures 오 1 2 오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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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식 한번 써세요 형님 아...오케이 해야지 게임을 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지 형님 못 쳐지 못 먹었을 거 같았어 럭루 우쩍 오 응 오 오 오 오 오 오 5 으 으 으 으 좀 제대로 가본 규일한 이제 외국 다 가지고 하도 거기 여기가 예쁘다 오 싶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가 좀 더운 나라로 갔으니까 좀 푸른 나라로 가는 경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와 좋다 이런 근데 와보니까 진짜 제 생각보다 50배 들이 참 얘기를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휴가 때 한 번쯤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 휴가 한 달 동안 어디 안 갔고 즐겨 하는 편도 아니고 쉽게 지치다 보니까 그 한 달에 휴가 동안 제가 진짜 사실 많네 나 이런 사 뭔가 되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남을까 엄청 이 휴가와 나한테 어떻게 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뭔가 스케줄 들어가기 전에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확실히 저는 심심하긴 하더라구요 워낙 너무 같이 오래 지냈다 보니까 멤버들이 없는 그런 생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같이 봤지만 한 달을 안 봤잖아요 그리고 여행 갔다고 하면서 아 왜 이상한 느낌을 봤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인 거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안 본 건 처음이었어요 되게 많이 설레었었고 딱 만날 때는 오랜만에 가족들 봐도 되게 뭔가 멤버들도 솔직히 휴가 내내 그냥 아 물론 반갑긴 했어요 막 엄청 뭐 그냥 예전에 그냥 어떤 그런 저는 그런 존재예요 이번 휴가 때 거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에 다시 모든 걸 할 수 있고 너무 멤버들은 저에게 뭐냐면 설상 볼 때는 설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은하수였던 것 같아요 예 또렷하게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뭐라 하든지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돼 야 내 눈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제 눈이 풀렸었어요 되게 그림이었고 자 저는 헬리콥터로 보던 잠도 못 자고 막 나가서 비몽 상황 해가지고 처음에 그 호수? 아 대자연의 이 뭐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상 넘어가 또 눈도 눈도 아 이거는 뭐 감동이고 뭐고 아 특히 막 윤경 그런 사람들이 막 아 너무 좋다 뉴질랜드 나는 야 이거 뭐야 호수 봐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막 얘기해줄 때 그때가 되게 감을 받았었어요 네 일단 그리고 그냥 구름도 이쁘고 공기마저 너무 같아요 낚시도 되게 오랜만에 한 거 너무 좋았고 안에서 자는 것도 너무 아늑하고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별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전의 말을 말타는 정말 초원 위에서 정말 음 정말 짜릿한 지금은 지금은 지금 막 아까 막 소리 지른 게 그림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괜찮은 느낌 그냥 다 받아야 했던 다른 심리적인 압박감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감싸앉는 느낌 이런 이런 거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얻어 걸렸던 그 풍경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인데요 그때 기억이 되게 남아요 두번째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또 남주영 뭐 없고 아 저는 사실 캠핑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게 그렇게 좋더라구요 그냥 얘기 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날씨는 저는 그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 굳이 막 왜 좋았는지 정의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쟤 저 우에 우 뒷자리에 앉아서 미안했던 거의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차가 멀미가 그렇게 심한 멀미가 나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차에 타고 있는 친구들 첫번째 캠핑할 때 저 잘 때 다 해놨더라구요 자기 됩도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어 어 나 빼고 다 했네 벌써 어 요즘 멤버들에게 도움이 뭔가 그냥 열심히 하긴 했는데 도움은 사실 미숙하니까 저는 요리도 잘 도움이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별로 할 줄 아는게 없으니까 맨날 뭐 하지 말고 빠져있고 뭐 이게 항상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제가 해야도 해주니까 내가 이걸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 뭐 다른 애들이 그런 그림을 할 때 이제 나는 그런게 참 미안하고 뭐 서운한 서운한 거는 없었구요 서로 싸워도 재밌어요 어떻게 풀리는 과정이 그냥 조금 더 표현 그때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 같이 있을 날이 많으니까 좀 더 이런 본바지 시장은 조금 삐걱거렸지만 그랬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정말 어떤 배를 멤버들이랑 같이 와서 너무 아 이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시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귀를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일 싫어요 슈아를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붙어서 그런지 소간들을 즐겼던 것 같고 굉장히 이 여행은 그래서 우리가 해외 어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찾고 뭐 촬영도 좀 을짤 벌레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 어 제가 하고 싶은 말 했어요 이 본바지를 여러분들도 체리티 쇼니까 출연자들의 리얼리티가 그걸로 쇼는 충분히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 진심이 어 힐링을 받고 눈 보이시죠 우리가 눈에 있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부르고 좋아하고 같이 있는 거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끼리의 목욕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희끼리 여행하는 게 이게 뭐라고 이걸 계속 계속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원이나 투나 쓰리 이거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그리고 오랜만이라서 살도 좀 약간 많이 네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풍족했다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더라 좋은 공기 좋은 곳 보면서 지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다이나믹하지 않을 수도 하니까 뭐 나름 일본 보무야지 일단 제일 처음에는 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걸려서 내가 서로 장난치고 해도 될까 했다고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저도 감을 잘 못 잡겠어요 끝이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뉴질랜드의 어떤 영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